사실 센서와 필터만 고려하면 다른 부부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으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쨍찐 부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쨍찐 부부의 남편 찌찐이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1년 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공기청정기를 뜯어서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기청정기 청소 영상을 올리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도 조사하게 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 잘 고르는 법에 대해 먼저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는 정말 왜 비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센서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감지하고 이 먼지가 감지되면 이 안에 있는 팬을 돌려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공기가 이 안에 있는 필터를 거쳐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낸다.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제품에 따라서 수술을 이용한 탈치나 아니면 UV LED 살균, 항바이러스 등의 추가적인 기능이 있긴 합니다. 위와 같은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센서와 필터겠죠. 미세먼지 혹은 공기청정기와 관련하여 PM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M은 미세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PM10,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를 미세먼지, PM2.5,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PM1.0, 1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를 극초미세먼지라고도 합니다. 고운 모래가 PM90, 머리카락이 PM50에서 70정도라고 하니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공기청정기에서 센서는 이런 작은 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 센서도 어느 정도 크기의 입자를 감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PM10, PM2.5, PM1.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고급 기종인 삼성 LG의 주력 모델은 PM1.0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샤오미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PM2.5, PM10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기기에는 PM10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헤파 필터와 울파 필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공기 필터를 말합니다. 등급별로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지만 H13 등급이면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99.95% 제거할 수 있고 바이러스까지 걸어낼 수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파 필터는 0.1 마이크로미터 입자에 대해 99.999%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합니다. 더 작은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효율이 낮아 수술실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대부분 공기청정기 제품 설명에는 필터의 종류나 등급에 대한 표시보다는 0.01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를 99.999% 제거 등으로 자체 실험한 결과를 표시하는데 제품 설명에 바이러스 및 알러지 유발물질을 제거해준다는 설명이 있으면 이 헤파 필터나 울파 필터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품이 아닌 호환 필터 등을 구입하시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때는 적어도 헤파 필터인 H13 등급 이상의 필터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센서와 필터만 고려하면 다른 부분은 공기청정기의 성능으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 스마트 싱즈, LG 싱큐, 미홈 등 원격 조종 여부도 꽤 편리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필터 가격도 무시할 수 없죠. 또한 집 인테리어와 디자인도 어떤 분들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네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전에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제품 설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헤파 필터는 0.3μm, 울파 필터는 0.1μm 크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는 성능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의 센서는 1.0μm를 감지할 수 있는 PM1.0이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M2.5, PM10의 센서보다는 당연히 PM1.0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터에 대해서는 보통 실험 결과를 표시하기 때문에 어떤 등급의 헤파 필터나 울파 필터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비교적 입자가 작은 바이러스를 걸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인테리어적 요소나 원격 조정 여부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1년 만에 교체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